비타민계의 에르메스라면서 엄청난 가격에 팔리는 독일산 비타민 제품이 있어요 독일에서 만들면 다 좋은가요? 진짜 명품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저런 제품인지 혹시 쓰레기는 아닌지 건기남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명품 비타민, 비타민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오소몰 이뮨 많이들 아시죠? 최근 골프장에서 많이 드시는 것 같고 또 선물용으로도 많이 구입하시는데요 저도 예전에 누가 줘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도대체 이걸 그 돈 주고 왜 먹는 거야? 이랬거든요 여튼 그동안 몇몇 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 문의를 주셔서요 이번 시간 독일 명품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오소몰 이뮨 제품의 레시피와 사용된 원료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명품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리는지 저의 관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째 좀 좋은 얘기는 없을 것 같은 분위기죠? 오소몰 이뮨 독일에 있는 오소몰 사에서 만들었다는 종합 비타민N 미네랄 제품입니다 뚜껑 안에는 알약이 두 알 들어있고요 밑부분에는 액상이 들어있어요 이런 식의 제품들 최근 국내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문제를 생각한다면 좀 못 만들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굳이 비타민, 미네랄 한번 먹을 때마다 이런 플라스틱병을 버려야 할까요? 여튼 이 오소몰 이뮨 제품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직구로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이 있고 동땡 제약에서 공식 수입해서 판매하는 제품이 있는데 직구 제품과 공식 수입 제품의 레시피가 살짝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어떻게 다른지는 뒤에서 살짝 말씀드릴 거고 본격적으로 사용된 원료나 레시피를 분석하기 전에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식의 액상 제품들이 흡수율이 높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오소몰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어린이용 제품 중에 액상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요 애들이 알약을 잘 못 먹으니까 액상 만드는 거지 흡수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액상 제품들이 정제나 캡슐 제품보다는 흡수되기 시작하는 시간이 좀 빠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정제와 캡슐은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먼저 녹아야 되니까 하지만 흡수율은 알약이나 액상이나 똑같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럼 오소몰 제품에 사용된 원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직구 제품은 독일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서 공식 수입 제품의 원료명 부분을 보시면요 원료의 원산지는 하나도 안 써있어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캐나다나 호주에서 만들었다고 모두 캐나다나 호주산 원료를 쓰지 않는다는 거 즉 제품의 원산지와 원료의 원산지는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오소몰 이민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건 제 추정인데 여기 사용된 비타민이나 미네랄 대부분이 아마 중국산일 거예요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은요 원료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가 아니긴 하지만요 만약에 이 제품들의 유럽산 비타민들이 쓰였다면 동땡 제약에서 당연히 이 제품을 수입할 때 원료들의 원산지까지 표시를 했겠죠? 자랑해야죠 모르죠? 동땡 제약에서 이 방송을 보고 다음 생산분부터 유럽산 비타민으로 원료를 바꾼 후에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겠지만 여튼 지금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은 중국산 원료들이 많이 쓰였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중국산 원료라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명품이라면서 비타민 게 에르메스라면서 그럼 원료도 유럽산으로 좀 비싼 거 써야지 싶은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제가 원산지부터 말씀드린 이유는 많은 분들이 독일산 제품 하면 사용된 원료도 모두 독일산으로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료 부분이 있어서 오소몰 제품이 명품이 아닌 이유는 또 있어요 바로 이산화 티타늄과 비타민 E 공식 수입 제품의 원료명을 보면요 노란색 정제에 이산화 티타늄이 사용됐다고 나옵니다 보통 정제의 색깔을 이쁘게 내기 위해서 사용된 성분인데 이거 제가 예전에 유럽에서는 발암물질로 규정한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미량이기 때문에 실제 암을 발생시킬 확률은 적겠지만 건강해지려고 먹는 게 영양제잖아요?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성분을 안 넣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다음은 비타민 E 저 같은 사람들은 딱 보면 알지만요 어떤 종류의 비타민 E가 사용되었는지 소비자는 제대로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 직구 제품의 원료명을 보면요 비타민 E의 원료로 DL-알파 토코페롤이 써 있습니다 세상에 너네 명품이라며 근데 왜 DL-알파야 비타민 E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천연형인 D-알파 토코페롤 합성형인 DL-알파 토코페롤 물론 효능에는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명품이라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천연형인 D-알파 토코페롤을 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D-알파랑 DL-알파랑 가격 차이도 솔직히 얼마 안 나는데 이건 좀 심했습니다 그만큼 이 독일 친구들이 별 생각 없이 좀 대충 만든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제가 오쏘몰 제품에 사용된 원료만 가지고도 한 시간도 더 떠들 수 있지만 레시피 분석도 해야 하니까 레시피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쏘몰 이뮨 이 제품의 레시피를 살펴보면요 아 글쎄요 이게 명품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한 종합 비타민 미네랄에다가 비타민 B군이 좀 강화된 정도거든요 이거요 직구 제품 기준이고요 공식 수입 제품은요 비타민 B1과 B2를 거의 없다시피 다 줄여가지고 들어왔어요 즉 공식 수입 제품은 비타민 B군이 강화된 종합 비타민 미네랄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공식 수입 제품은 제조를 따로 한다는 것이죠 아니 근데 동땡 제약은 수입하면서 도대체 비타민 B1과 B2를 왜 뺀 거야 이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쏘몰 이민제품이 레시피상 별게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칼슘이랑 마그네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품 보시면 대부분 칼슘이랑 마그네슘은 적게 들어있거나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긴 한데요 얘네는 정제랑 액상 같이 먹는 제품이잖아요 액상에 못 넣는다면 정제에 칼슘과 마그네슘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오쏘몰 이민제품 뚜껑에 들어있는 하얀색 정제 이거 요오드 성분이거든요 유럽 사람들은 요오드가 부족해서 영양제로 먹는 게 맞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평소 요오드 섭취가 너무 충분해서 이거 먹을 필요 없고요 또 보시면 와 이건 진짜 이해가 안 가 베타카로틴도 들어있는데 비타민 A도 들어있죠? 베타카로틴은요 비타민 A의 전구체라서 몸 안에 들어가면 비타민 A가 되거든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을 넣으면 비타민 A를 넣을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베타카로틴도 엄청 많이 넣었어요 6mg 우리나라 시약처에서 허용한 최대한 양이 7mg인데 베타카로틴은 6mg씩이나 넣고 거기에 또 비타민 A를 넣었다? 동땡제양님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 라는 거 아시죠? 아무리 봐도 레시피가 너무 이상해 아니 왜 국내로 수입하면서 비타민 B1, B2는 쏙 빼버리고 고함량 베타카로틴이랑 비타민 A를 왜 동시에 넣었는지 저는 진짜 동땡제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국민 영양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수입을 주도했는지 아니면 그냥 인기 있다니까 돈이 되니까 독일에 가서 독점 계약하고 들고 들어온 것인지 진짜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아 근데 진짜 비타민 B1, B2는 왜 뺐을까요? 물론 비타민 B2는요 오줌색을 노랗게 하는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제품 만들 때 뺄 때도 있어요 소비자들이 노란 오줌을 싫어하니까 그런데 비타민 B1은 비타민 B군 중에 가장 중요한 비타민이라서 아마 동땡제약에서 빼자고 하진 않았을 거고요 독일 오쏘몰 측에서 빼자고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는데 비타민 B1이 열에 약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액상 제품들은 균 문제 때문에 열을 가해서 멸균해야 해요 아마 독일 친구들이 우리나라 시약처의 빡센 기준에 쫀 게 아닌가 그래서 먼저 빼자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액상 제품들 보면 비타민 B1 문제없이 다 넣거든요 100도씨에도 비타민 B1들 다 버텨요 결국 이 오쏘몰 친구들이 사용하는 비타민 B1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오쏘몰이 한국 시약처의 기준을 맞추기에는 기술력이나 노하우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독일이 자동차 잘 맞는다고 해서 비타민도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번 시간 비타민계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오쏘몰 이민 제품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골프장에서 이거 드시면 얼마나 더 폼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 드시는 건 좋아요 다만 제품에 사용된 원료나 레시피가 명품이라고 할 정도인지는 모르겠고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보충하실 것 그리고 직구 제품이 아닌 국내로 공식 수입된 제품을 드신다면 칼슘과 마그네슘은 물론 비타민 B1과 B2까지도 따로 보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권기남이었습니다 권기남이었습니다 공개 감사합니다.